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.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.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오늘 받아쓰기 문장은 이 거예요.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 예약했어 이겁니다.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그러니까 내 할 때는 너의 말대로를 뜻하는 거예요.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 예약했어 이걸 받아쓰기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문자나 카톡으로 받을 거고요.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.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.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.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내 말대로 그러니까 너의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 예약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. 대로 하고 대로 이게 아이냐 어이냐 많은 분들이 헷갈리죠. 뭐뭐 대로 아이는 앞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그러니까 뭔가를 다시 한번 반복할 때 뭐 이거 말대로 그때 그것대로 이런 식으로 아 이거든요. 말대로 라고 하면 말하는 바와 같이 라는 뜻이어서 말대로 할 때 그 말대로는 아 이면서 붙였어야 됩니다. 뭐뭐 대로 뭐뭐 하는 대로 형태일 때는 띄어쓰긴 하는데 말대로처럼 명사 뒤에 붙였어는 붙여쓰기인 거 그러니까 뭐뭐 하는 대로 할 때는 띄어쓰지만 니 말대로 내 말대로 할 때는 붙였습니다. 또 뭐뭐 대로 어이의 대로는 어떤 장소라는 뜻이에요. 먼 대로 라고 하면 먼 곳으로 라는 뜻인 거죠. 이때 또 먼과 대로는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먼대 먼과 대를 띄어쓰는 거 이 똑같은 띄어쓰기예요. 또 문장에서 풀빌라라는 단어가 나왔죠. 풀빌라는 수영장에 딸린 별장식 건물을 뜻하는데요. 국내에서는 주로 수영장 딸린 숙박시설을 가리키죠. 영어인데 이 말 순화어가 있습니다. 2016년에 수영장 빌라 아니면 전용 수영장 빌라로 순화가 됐어요. 풀빌라 대신에 수영장 빌라 전용 수영장 빌라로 사용하면 됩니다. 바꿨으면 내 말대로 너의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어이의 대로 수영장 빌라 예약했어. 이게 발음 문장입니다. 문장이 길고 어려우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. 소금숙님 비트 깍두기 담아서 며느리 주려고요. 색깔 예쁘죠? 색깔 이렇게 쓰는 거 맞죠? 하시면서 와 예쁘네요 진짜. 이렇게 빨간 깍두기가 되는군요. 홍성현님 내 말대로 어 잘 맞추셨어. 집에서 먼 대로 아 먼 대로 할 때는 먼 띄고 대로의 어이로 쓰는 거 풀빌라 예약했어 해주셨고 4492님도 잘 맞춰주셨고 또 4103님도 잘 맞춰주셨고요. 또 내 말대로 3138님도 잘 맞춰주셨고 아 근데 먼 대로 할 때 띄어쓰기를 안 하셨는데 먼 띄고 대로 어이의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2740님 내 말대로 맞고 집에서 먼 대로 이것도 맞았어요. 2195님 예약했어 밖에 못 들었어요. 소금숙님도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아 먼 대로 할 때 띄어쓰기를 깜빡하셨어요. 3585님도 누나 다시 한 번만요. 앞에 거 못 들었어요. 라고 하셨고 0973님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아 보통 이 먼 대로 할 때 먼 띄고 대로를 많이 좀 틀리셨네요. 다다님 내 말대로를 그냥 풀어 쓰셨어요. 너의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요구할 때 대로 띄어쓰기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7836님 풀 빌라는 비쌀 텐데 여유가 좀 있냐비요 하셨고 람보 아빠님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아 요 두 대로를 똑같이 쓰셨는데 앞에 대로는 아 이고요. 뒤에 대로는 어 이 입니다. 그리고 먼 대로 할 때는 띄어쓰기가 있는 거 1216님도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요구 띄어쓰기만 틀리셨어요. 풀빌라 못 가봤는데 놀기는 좋겠어요. 라고 하셨고 0168님 안녕하세요 쭈디 가게에서 조용한 오전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나는 바다쓰기에 참여합니다.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띄어쓰기 오늘은 띄어쓰기가 관건이었어요. 먼 띄고 대로 어 이의 대로 유걸님 네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아 띄어쓰기를 안 하셨고 풀빌라 예약했어. 애들 데리고 수영장 있는 펜션 참 잘 다녔는데 오랜 예약도 못했어요. 느지막히 알아보려고요. 남들 다 갔다 오면 그때 가렵니다 하셨고 프리티님 네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 예약했어. 더워서 여름엔 휴가나 피서 안 가요. 사람의 폭염에 힘들어서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아 요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죠. 남들 다 갔다 오고 나서 남들 가기 전에 가면 좀 신나긴 하는데 나중에 너무 이제 뒤가 길어지니까 남들 다녀오고 나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8238님 잘 써주셨고 먼 대로에서 띄어쓰기를 안 하셨고 풀빌라 예약했어. 저희 친정어머니 팔순이셔가지고 펜션 예약해서 부모님 모시고 6남매 처음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하셨고요. 와 너무 잘하셨네요. 잘 다녀오시고 3260님 먼 대로 띄어쓰기가 아쉬웠고요. 2195님도 잘 써주셨고 6742님도 잘 쓰셨는데 먼 대로 띄어쓰기가 좀 아쉬웠고요. 저희 식구들도 한 번씩 가는데 아이들 놀기는 참 좋아요 하셨고 아 1890님 잘 써주셨고 아 1890님 잘 써주셨는데 뒤에 먼 대로 띄어쓰긴 하셨는데 또 아 2로 쓰셔서 맞춤법이 틀리셨고 6742님 띄어쓰기는 어려워요 하셨고요. 맞아요. 띄어쓰기가 진짜 아는 것 같은데 신경쓰는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땐 또 잘 맞기도 하고 그게 띄어쓰기 같아요. 3260님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를 예약했어. 잘 써주셨고 5674님 반가워요 쭈디 내 말대로 먼 대로 아 띄어쓰기도 하셨네요. 수영장인데 수영 있는 빌라를 얻었어. 휴가는 집이 좋은 것 같아요 하셨고요. 5470님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를 예약했어. 저는 내일 수술해서 오늘 입원을 합니다. 제가 없는 동안 식구들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밑반찬 만들고 있어요.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. 살짝 긴장돼요. 어떤 수술을 하러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다녀오시고 수술 잘 됐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긴장하신 만큼 또 더 수술 잘 돼서 수술 이후에는 건강해지실 거니까 그것만 믿고 잘 다녀오시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. 잘 다녀오세요. 정원님 내일은 먼 대로 놀러 가야지 라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이렇게 맞춤법 안 김에 어디 놀러 가거나 이걸 좀 써먹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건희이뽄님 출첵이요. 운동한답시고 걸어가지고 출근했더니 후텁지근해가지고 아주 더워서 미칠 뻔했습니다. 이제는 날씨를 좀 신경 써서 움직임을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.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 열기와 더위가 하루 종일 갈 수 있어요. 행복한 썬님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 예약했어. 잘 써주셨고 민들레님도 내 말대로 근데 또 내 말대로 할 때 내 하고 말 사이도 띄셔야 돼요. 내 띄고 말대로 띄고 집에서 띄고 먼 띄고 대로 띄고 풀빌라 띄고 예약했어. 이게 맞거든요. 진짜 이거 어떻게 다 띄어쓰기를 알고 하냐고요. 대화님 내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 예약했어. 먼 대로 에서 띄어쓰기를 안 하신 게 좀 아쉽습니다. 코알라님도 먼 대로에서 안 띄어쓰셨다가 띄어쓰기 하셔가지고 다시 보내주셨고요. 자 오늘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 오답도 오늘은 많긴 많았어요. 띄어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오늘의 1등 담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. 4103님 아주 정확하게 띄어쓰기까지 해서 보내주셨고요. 네 말대로 집에서 먼 대로 풀빌라 예약했어. 잘 써주셨어요.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내일도 우리 받아쓰기 한 번 더 있으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